충남 논산에 KTX 훈련소역을 신설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. 논산시에 따르면 2014년 KTX 훈련소역 설치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 KTX 훈련소역 설계비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. 논산시는 연간 130만 명에 이르는 육군훈련소 입영 및 면회 가족들에 대한 교통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며 KTX 훈련소역 신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